예배를 통해서 은혜의 담비, 축복의 장마비가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브란다이스 대학교의 모리스 와르츠 사회학 교수가 불치의 병, 루이게르 병으로 죽었습니다. 루이게르 병이란 치명적 신경계통의 병으로 근육 위축성, 측색경화증이라는 병입니다. 몸의 근육이 굳어지면서 5년여에 걸쳐서 죽는 것입니다. 1939년 유효 양키스의 야구선수 루이게르 씨 이 병으로 죽었습니다. 그때부터 이 병이 세상에 알려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모리스 와르츠 교수가 이 병에 걸려 마지막 죽기까지 매주 화요일마다 강의를 했는데 그의 제자 가운데 미치앨범이라는 사람이 그 교수와 나눈 대화를 책으로 냈는데 그 책 이름이 모리와 함께한 화요일이라는 책입니다. 모리 교수는 죽음을 앞에 두고 시안부 인생을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나 깊이 생각을 하다가 살아있는 장례식을 합니다. 그 이유는 자기 친구 교수가 어느 날 갑자기 심장마비로 죽습니다. 지금 미국에서 제일 많이 죽는 병이 심장병이죠. 갑자기 죽으니까 이런 부질없는 안타까운 일이 어디에 있습니까? 장례식에 와서 사람들이 이런 말 저런 말 좋은 말 많이 합니다. 그런데 정작 죽은 사람은 듣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니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래서 자기 자신은 살아있을 때에 장례식을 해서 거기 온 분들의 이야기를 다 듣습니다. 그리고 그의 남은 생애를 특별하게 가치있게 살아가기로 작정합니다. 모리 교수는 그렇구나. 내가 지금까지 세상을 어떻게 살아왔던가. 앞으로 살 생애가 지금까지 살아온 생애 보다가 결코 더 많지 않고 나는 시안부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데 잘 살아야 되겠구나. 그렇다면 어떻게 사는 것이 내가 이 세상을 잘 사는 것일까? 그것은 다른 사람, 옆에 있는 사람, 주위 사람들에게 더 좋은 사람으로 사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할렐루야 소설가 정경일 씨는 40이 넘으면서 충 친구가 죽었다는 비보를 듣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40대에 찾아오는 뜻밖의 손님이구나. 삶에 대해서 자신을 돌아보았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의 모든 인생은 내일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만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일을 위해 산다는 것처럼 어리석은 일은 없습니다. 그렇다고 내일을 포기하자는 말은 결코 아닙니다. 오늘을 더 중요하게 점검하면서 살아가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과연 바르게 살고 있는가? 오늘 내가 더 좋은 사람으로, 더 좋은 그리스도인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가 확인해 보자는 것입니다. 특별히 부른받은 교회 일꾼들은 어제보다 오늘 더 좋은 교회 일꾼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살펴보자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우리들의 최고의 목적은 더 좋은 교회의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더 좋은 교회의 일꾼으로 날마다 성숙되어야 되고 그리고 성령 충만한 건강한 모습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더 좋은 교회 일꾼으로서 세상에서 빛으로 소금으로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살자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그리스도에 장성한 불량이라고도 하고 신학적으로는 센티피케이션, 성화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단순히 도덕적, 윤리적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구원받은 영적인 사람으로 더 좋은 사람으로 살자, 더 좋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자는 것입니다. 더 좋은 교회 일꾼으로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사랑받고 칭찬받는 이 수준 높은 그런 경건한 삶을 살자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까? 왜 우리가 오늘 또 이렇게 교회를 나옵니까? 더 좋은 사람 되고 싶어서, 더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어서, 더 좋은 교회 일꾼이 되기 위해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많은 사람들은 오래 교회 생활을 했지만은 미성숙한 자리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미성숙한 눈으로 사람들 보고, 미성숙한 눈으로 세상과 환경을 바라보니까 늘 원망이 있고 불평이 많습니다. 때로는 낙심하고 탄식하고 깊은 절망에 빠질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수준 높은 더 좋은 사람으로 이 세상을 살고 교회를 섬기는 일꾼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차피 우리의 삶과 역사는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 속에 하나님의 뜻하신 계획이 있고 의미가 있고 목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사는 이 세상 되어지는 일을 보면 불공평하게 보이고 부조리한 것 같고 성과 악이 모순되는 것 같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역사는 하나님이 뜻하시는 방향으로 뚜렷하게 진행되어 가고 있음을 우리는 믿어야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바라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질 것을 의심 없이 굳게 믿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 우연이란 건 없습니다. 날아가는 새 한 마리, 들의 불 한 포기도 하나님의 뜻이 있거늘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그 말입니다. 이 세상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만이 아시는 비밀, 감추어진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해 안 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부조리하게 보입니다. 불공평하게 이 세상이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오묘하고 깊고 엄청난 신비의 역사를 우리의 머리로 어떻게 다 깨닫고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바로 세우고 성도를 바로 세우기 위하여 교회의 더 좋은 일꾼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소유한 우리가 더 좋은 교회의 일꾼으로 이방인들에게, 이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결심이 있고 다짐이 필요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더 좋은 교회의 일꾼이 될 수 있습니까? 첫째는 열려진 사람으로 살아야 합니다. 더 좋은 교회의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열려진 마음, 열려진 사람으로 살아야 됩니다. 보통 사람들에게는 두 가지 마음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이 하나가 열려진 마음과 닫혀진 마음이라고 합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따묻고 죄를 지음으로 벗은 것이 창피해서 동산 숯불에 숨었다 그래요. 그때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셨습니다.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에 있느냐? 왜 거기 숨었느냐? 왜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었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아담이 열려진 사람이었으면 아이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했으면 끝나는 일인데 당신이 지으신 하와가 먹으라고 해서 내가 먹었습니다. 자기의 잘못을 고백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책임을 회피했습니다. 이것이 닫혀진 사람, 미성숙한 인간, 나쁜 인간의 모습인 것입니다. 죄 때문에 마음이 닫혀졌습니다. 무책임해졌습니다. 이유가 많아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죄는 인간의 마음을 닫혀지게 만들었습니다. 죄는 인간을 나쁘게 만들어버렸습니다. 사람이 삐딱해졌습니다. 불신앙의 사람이 되게 했습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죄를 해결하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받아들이고 믿는 사람들은 제 용서와 함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누구든지 예수님이 믿고 제 용서 안 받으면 새 사람 될 수 있습니다. 구원 받은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로운 사람이 되면 마음이 저절로 열려진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용서의 사람이 됩니다. 사랑의 사람이 됩니다. 합형의 사람이 됩니다. 여유 있는 사람이 됩니다. 열려진 사람으로 주위에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웃으면서 기분 좋게 날마다 대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새로운 피조물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다위 왕은 충신 우리아이의 아내를 취하여 죄를 범했습니다. 그때 나단으로부터 왕이여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질책을 받자 다위성 금식하며 무릎을 꿇고 해결했다 했습니다. 이것이 다위세 열려진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요셉도 훌륭한 인격 좋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라는 신앙 하나 가지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형들을 용서합니다. 그리고 사랑으로 대접합니다. 이것이 요셉의 열려진 사람의 모습입니다. 죽음과 죽어지는 일이란 책에 보면 600명을 상대로 죽어가는 사람들을 조사했더니 죽기 전에 무슨 말을 하고 어떤 모양으로 죽는지 그것을 조사해서 통계를 냈습니다. 그중에 재미있는 것은 사람이 의식이 없어서 일단 죽었다가 다 죽은 줄 알았는데 다시 살아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도 임종 기도를 했는데 살아난 사람들이 몇 분 있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목살을 골탕무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냥 죽어야 되는데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몇 시간이나 며칠 만에 살아나서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숨이 딱 넘어가는 순간에 번쩍하면서 번개처럼 일생 동안 자기 산 것이 확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이런 말 하면 7, 80년 인생 사는 세월을 어떻게 우리가 한눈으로 볼 수가 있고 기억할 수 있을까 궁금했는데 그런데 요즘 IT 산업이 발달해서 컴퓨터 생각하면 아주 쉽게 이해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컴퓨터에 칩 안 하면 우리 인간의 일생이 비추어지는 건 뭐 그렇게 이상할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건 그렇고 그런데 그들이 하나같이 얘기하는 것이 있어요.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제약된 부끄러운 생의 모습이 순식간에 죽으니까 자기 눈앞에 확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깨워보니 너무너무 부끄럽더라는 거예요. 내가 세상을 저렇게 살았나. 그렇습니다. 우리는 돌이켜보면 재스럽고 부끄러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조금만 내 생각과 달라도 정제하고 비판했습니다. 때로는 그럴 수 있느냐고 섭섭하다고 아우성을 쳤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교회를 위해서 일한다고 하면서도 조금만 언짢은 일이 생기면 견딜 수 없습니다. 조금만 기분이 나빠도 받아들이지를 못하고 속상해했습니다. 세상을 얼마나 우리가 딱딱거리면서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어떤 교회에서 예배를 마치고 나가는데 사람들이 많으니까 옆사람이 잘못해서 사람 발을 밟아버립니다. 그랬더니 쳐다보면서 눈깔이 없냐고 막 소리를 지르더라는 거예요. 예배 잘 드리고 못하는 짓입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더 좋은 교회의 일꾼들이 되기 위해서는 늘 순간순간 깨어있어야 되고 영적인 사람으로 하나님이 해결합니다. 정말 해결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그렇게 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교회 섬길 때도 어지간하면 그러니 해야 합니다. 성도를 섬길 때도 무조건 이해해야 되고 이해하면서 열려진 사람으로 섬겨야 되는 것이고 그런 사람이 건강하고 은혜로운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어떤 집사님이 중병에 걸렸습니다. 좋은 약 다 써보았지만 효과 없어요. 안수기도를 받아도 치료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목사님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집사님, 혹시 미워하는 사람 없습니까? 미워하는 사람이 있으면 용서하고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 말을 듣고 이 집사님이 사랑하고 용서하고 사랑해야 하나님이 병을 깨끗하게 고쳐줍니다. 그리고 기도를 했더니만 용서해야 될 사람이 500명이 넘더러 그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미움의 마음을 하나하나 다 지워버리고 용서하고 사랑할 때 놀라운 성령의 역사심으로 깨끗하게 치료함을 받았다. 할렐루야. 열려진 마음이 건강한 마음입니다. 열려진 마음에 평안이 있고 열려진 마음에 기쁨이 있고 열려진 마음에 행복이 있고 열려진 마음에 소망이 있고 열려진 마음에 문제 해결이 있고 열려진 마음이래야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주는 사람으로 살아야 됩니다. 열려진 사람은 은혜를 받아들이는 사람이라고 하면 주는 사람은 받은 은혜를 남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다. 그런 사람이다. 그렇습니다. 원래 그리스도인의 삶을 한마디로 딱 잘라 이야기하면 주는 삶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일꾼은 특별히 베푸는 삶을 잘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 일꾼들은 도와주고 나누어 주는데 익숙해져야 됩니다. 절대로 인색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주는 자가 복이 있다. 베푸는 자가 복을 받을 것이다. 믿으시면 아멘. 그렇습니다. 부른받은 교회 일꾼들은 받는 삶이 아니라 늘 주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줄 수 있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고 줄 수 있는 성도가 좋은 성도고 줄 수 있는 일꾼이 좋은 일꾼입니다. 할렐루야. 사람은 누구나 은혜 받고 축복을 받고 잘 살면 찾아오는 사람이 많습니다. 알지도 못하는데 동창이라고도 하고 고향 사람이라고도 합니다. 이래저래 연결해서 도와달라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럴 때 주는 것 괴로워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찾아오는 사람 귀찮아하면 안 됩니다. 남이 나에게 도와달라고 할 때가 아주 좋은 때입니다. 그때가 가장 귀하고 복 있는 때입니다. 그렇잖아요. 누가 나에게 달라고 할 때가 좋지 내가 남에게 가서 달라고 하면 얼마나 어렵습니다. 우리에게 도움을 바라는 손길이 끊어지면 내 인생 끝난 겁니다. 가치 없는 겁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도와달라고 할 때가 좋은 겁니다. 그렇습니다. 누군가가 내게 와서 달라고 할 때가 좋은 때이고 택수도 많이 낼 때가 좋은 때이고 헌금도 많이 할 때가 좋은 때입니다. 아멘 좀 하세요. 우리가 은혜 받고 축복 받고 나면 잘 살면 도와달라고 하는 사람 많습니다. 그럴 때에 도와줘야 됩니다. 마온의 부자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재벌이죠. 그는 부자고 거부였습니다. 그 지역에 재산이 제일 많았다고 하니까요. 그런데 그 사람이 다윗이 환란을 당할 중에 이 나발의 가정과 기업을 많이 도와주었습니다. 광야의 도족과 유목민들이 습격에 오면 다윗은 부하를 데리고 가서 나발의 집을 싸워서 막아주고 기업을 키워주었습니다. 그래서 나발의 재산을 보호하고 잘 살게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다윗은 정치적으로 어려움을 계속 피신하다가 다윗과 함께 400명의 부하들이 함께 돌아다니는데 먹을 것이 없어서 죽을 지경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부하를 부자 나발에게 보내서 먹을 것 좀 도와달라고 해서 양식을 좀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그때 나발이 2세의 아들 다윗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 거절했습니다. 내가 쫓아버렸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 다윗이 너무 섭섭했습니다. 은혜를 어떻게 그렇게 배신할 수 있을까? 다윗이 화가 나서 부하들을 데리고 나발을 죽이려고 출동을 했습니다. 그때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이 맛있는 음식을 많이 준비하고 많은 곡식과 양태를 이끌고 다윗이 오는 길목에 나가 앉았다가 다윗을 융숭하게 대접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지고 간 재산을 많이 주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남편을 용서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 일로 다윗은 나발이 벌받아 죽은 다음에 혼자 사는 아비가일을 궁궐로 데려온. 이 세상에 저렇게 지혜롭고 현숙한 여자가 어디에 있느냐. 저 여인이 궁모가 되면 이 나라가 부강할 것이라고 하면서 아비가일을 부인으로 데려옵니다. 남을 돕지 않고 움켜잡은 사람은 사람에게도 버림받지만 하나님도 싫어합니다. 자기에게 주었던 재물을 혼자만 소유하려고 했던 나발은 하나님 앞에 끝내는 버림을 봤습니다. 그러나 남에게 베풀기를 좋아했던 아비가일은 후일에 왕비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는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이 주는 가정 되세요. 우리 교회가 주는 교회가 된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작년 때부터 사실 지금까지 30여 년 참 많은 교회 도왔습니다. 참 많은 목회자들 도와주었습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주는 일을 기쁘게 생각해야 됩니다. 매사에 주는 사람으로 살아가며 하나님께서는 십년과 가정과 기업과 교회에 은혜와 축복을 샘솟듯이 끊임없이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는 감사하는 사람으로 살아야 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조건 감사하는 사람들. 무조건 감사해야 더 좋은 일꾼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대사회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는 감사할 줄 모른다는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식 사이에도 감사를 몰라요. 그저 안 되는 것, 안 좋은 것, 기분 나쁜 것, 서로 원망하고 불평하기를 잘합니다. 왜 그렇게 삽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 모든 일에 감사하면서 살아야 되잖아요. 왜 그렇게 세상을 징징거리면서 살아갑니까? 어떤 자매가 강도를 만나서 목걸이를 뺏겨버렸습니다. 속상하다고 팔팔 뛰었습니다. 그것을 보고 신앙 좋은, 믿음 좋은 어머니가 목걸이는 다시 사면 되지만 목 안 낯친 거 감사해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낯심 중에 있다고 하더라도 감사함으로 살아갈 때에 더 좋은 일꾼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이 세상 환경을 초월해서 더 좋은 교회 일꾼이 될 수가 있고 축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한때 좋았던 것이 영원히 좋을 수는 없습니다. 살다 보면 우리 생활에 많은 문제가 일어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 감사하는 마음이 없어지니까 감사하는 마음이 없어지니까 모든 게 힘이 들어요. 미국에 살다 보면 우리가 알고 모르는 사이에 자본주의, 상업주의, 이기주의가 빠져버립니다. 자기만을 위해서 자기가 멋대로 살기가 너무나도 쉽습니다. 그게 너무 편하게 되어 있는 세상입니다. 내가 왜 다른 사람 특별히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누구의 간섭을 받아야 되느냐? 그래서 교회 때문에 손해보고 교회 때문에 봉사하고 수거하는 것이 부담이 될 때가 있습니다. 심지어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식 사이에도 손해보고 희생 보는 거 싫어합니다. 너는 너고 나를 나가 아니냐? 뭐 이렇게 상막하게 살아갑니다. 어떤 부모가 자녀들 앞에서 우리는 미국에 와서 하고 싶은 거 다 포기하고 오로지 너희들 공부시키기 위해서 희생했다, 고생했다고 했더니만 듣고 있던 자식이 인생 편하게 살지 왜 그렇게 살았느냐고 아빠, 엄마 바보라고 하더라. 기가 막혀요. 어떤 처녀가 28살 때 30살 먹은 남자와 결혼을 했습니다. 남자 집은 그저 그랬지만 교제를 해보니까 남자가 듬직하고 괜찮아서 결혼해서 아이 낳았습니다. 결혼하기 전에 약속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외식하고 한 번 영화 구경하기로 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다 헛된 약속이었습니다. 남편이 돈도 잘못 벌어오니까 짜증만 나고 신경질만 났습니다. 그러다가 어느덧 40이 넘어서 텅 빈 집안 청소를 하는데 문득 거울 앞에서 자기 자신을 보니 차량하기 그지가 없어요. 이건 아닌데 내가 인생을 이렇게 살아야 되나. 그날 밤 대판으로 싸웠습니다. 불면증, 우울증에 걸렸습니다. 가정이 파탄났습니다. 그러다가 어떤 분의 전도로 교회를 나가서 신앙상을 해보라고 해서 교회를 나갔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설교할 때 감사해라. 그러면 기적이 일어난다. 그때 은혜를 받고 그렇구나. 내가 생각을 한 번 바꾸어 살아봐야지. 그랬더니 몸의 모든 병, 우울증, 불면증, 심장 뛰는 거 다 고치고 건강하고 행복하고 우리 교회 집사가 됐다니까요. 그가 누구냐? 패스. 그렇습니다. 감사하면 생활 속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 비신앙적인 사람이 신앙적인 사람이 되고 비성경적인 사람이 성경적인 사람이 되고 삶 전체가 바이브를 알지 되는 거예요. 내가 티브한 사람이 파지티브한 사람이 되고 비판하고 욕하던 사람이 칭찬하고 격려하는 사람으로 완전히 바뀌어버리고 불신의 사람이 믿음의 사람으로 미움의 사람이 사랑의 사람으로 불평의 사람이 감사의 사람으로 다 바뀌어버립니다. 그래서 더 좋은 교회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뭐가 잘 안 되세요? 여러분 생활에 힘든 거 있으세요? 감사하는 삶으로 살아보세요. 우리 인생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류시인 김소혁 권사님이 어느 날 깊은 밤 책상 앞에 앉아서 성경을 펴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데 어리석은 자여 눈물이 주르륵 흘렸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지 나도 모릅니다. 오늘 밤이라도 암흑해야 하고 부르시면 네 하고 두 말 없이 가야 되지요. 매일 밤 그분이 울고 계세요. 이제 조금밖에 안 남았는데 저 불쌍한 인간 어쩌나 울고 계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열려진 사람으로 주는 사람으로 감사하는 사람으로 교회에 더 좋은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